1장. 신경전달물질, 우리 뇌에서의 작은 전령들. 신경전달물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뇌 안에는 작은 전령들이 있어요. 이들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뉴런이라는 뇌세포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 전령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바쁘게 움직여서 뉴런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돕죠. 2장. 신경전달물질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이 전령들은 크게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작용성 전령들인데 이 친구들은 뇌세포의 활동을 바로 조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죠. 또 다른 팀은 조절성 전령들로 이들은 조금 더 뒤에서 일하며 다른 전령들의 활동을 조절해줍니다. 3장. 신경전달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나요? 이 전령들은 우리 몸의 원료에서 만들어지고 뇌세포 안에서 특별한 작은 주머니에 저장된답니다. 뇌세포가 이야기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받으면 이 전령들은 주머니에서 나와 다음 세포로 정보를 전달해요. 이야기가 끝나면 전령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몸이 그들을 지우개로 지워서 다음 메시지를 위해 자리를 비워준답니다. 왜 신경전달물질이 중요한가요? 이 전령들이 없다면 우리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집중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이 전령들의 원활한 작동에 달려있죠. 보통 때는 이 전령들이 잘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을 잘 지원해요. 하지만 가끔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 심지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2장. 노르에피네프린 우리 기분의 조율사. 노르에피네프린이란 무엇인가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의 활기찬 작은 전령이에요. 뇌과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왜냐하면 이 물질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티로신에서 시작해요. 티로신이 여러 단계를 거쳐 도파민이라는 다른 전령으로 변신한 후 한 번 더 변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몸의 미세한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특별한 효소들이 돕는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전령이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뇌세포의 기분이 어때? 하고 물어보는 특별한 잠금장치들과 결합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기분 좋아지거나 주에 집중하거나 활동적이 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만약 이 전령이 너무 적으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며 슬퍼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흥분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잠을 못 잘 수 있죠. 노르에피네프린은 다른 전령들과 어떻게 어울리나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도파민이란 친구와 함께 기억력이나 주의력 같은 복잡한 뇌 기능을 조정하고 세로토닌이라는 다른 친구와 기분을 맞춰가며 감정을 조절해요. 이 친구들 사이의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3장. ADHD란 무엇인가요? ADHD의 기본 이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우리가 종종 들어본 적이 있는 용어입니다. 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서 보이는데 사실 어른들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죠. ADHD는 어떻게 나뉠 수 있나요? 이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의력 결핍이 주된 문제인 경우, 과잉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이 두드러진 경우, 위에 두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결합형.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ADHD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꼭지점을 찍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족 중에 ADHD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임신 중에 담배나 술을 마시거나 특정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것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뇌 스캔으로는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 일부가 더 작게 나타나기도 하고, 뇌 활동의 패턴에서도 차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ADHD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ADHD는 대개 어릴 때 나타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발견되기도 해요. 진단을 받으려면 의사는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언제 시작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이렇습니다. 주의력 결핍 이래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는 경우, 과잉 행동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여야 할 때, 충동성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할 때, 전문가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DHD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ADHD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방정맞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4장. 노르에피네프린과 ADHD 중요한 연결고리. ADHD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 뇌에서 아주 중요한 전력물질로 집중력이나 경계심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 전력물질이 활동을 해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집중을 잘 못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며 충동적인데, 이런 증상들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이 전력물질이 부족하면 ADHD의 특징인 산만함, 충동성, 그리고 과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활용한 ADHD 치료. ADHD 증상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준 사이의 이런 관계를 보면서, 의사들은 노르에피네프린의 활동을 조정하는 약물을 치료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토모세틴이라는 약물은 노르에피네프린의 재사용을 억제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과도한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약물들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화된 방식으로, 다른 치료와 함께 또는 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ADHD 연구는 어디까지 왔나요? ADHD와 노르에피네프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말고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다른 전력물질들도 ADHD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런 다양한 전력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연구자들은 유전, 환경, 심지어 뇌의 구조, 변화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노르에피네프린과 ADHD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겨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르에피네프린과 ADHD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보는 ADHD 증상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ADHD와 뇌 속의 화학적 조화 도파민 ADHD의 활동가 도파민은 우리 뇌의 활동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상을 받았을 때, 무언가의 동기를 부여할 때 활동하는 신경전달물질이죠. 연구에 따르면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도파민과 관련된 시스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뇌에서 도파민을 운반하는 트럭 같은 존재인 도파민 수송체가 평소보다 많을 수 있고, 이는 도파민의 양을 줄여서 집중력이나 활동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ADHD 치료에는 주로 도파민 수준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도파민이 더 오래 뇌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과잉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세로토닌 기분의 조율사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조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입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불안이나 우울 같은 다른 문제도 함께 겪는데, 이 경우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 수준이나 세로토닌의 잠금장치인 수용체에 변화가 ADHD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세로토닌 수준을 조절하는 약물도 ADHD 치료에 쓰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동반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의 신경전달물질들 ADHD에는 노르에피네프린처럼 집중력과 차분함을 돕는 다른 신경전달물질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GABA나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신경전달물질들도 뇌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이 ADHD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ADHD와 관련된 다양한 신경전달물질들을 알아봤어요. ADHD는 신경전달물질들의 복잡한 대화와 같아서, 의를 이해하는 것은 증상을 다루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6. 미래를 향한 ADHD 치료의 새로운 지평 신경전달물질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ADHD 치료 의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은 ADHD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리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이 어떻게 ADHD의 증상과 연결되는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이 정보는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정하여 ADHD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가 말해주는 것들 ADHD의 원인을 밝히는 최신 연구에서는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환경, 그리고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경전달물질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ADHD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뇌의 특정 부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변하는 것이 증상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각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춘 치료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칩을 넣어 ADHD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기술로는 깊은 뇌 자극 DBS과 경두계 자기 자극 TMS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주로 파킨슨병, 우울증, 강박장애와 같은 다른 신경학적 및 정신과적 조건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ADHD 치료를 위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험적이고 탐색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TBS는 신경조직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여 특정 뇌 부위에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제공하는 치료법입니다. 반면 TMS는 두 개꼴 외부의 자기장을 생성하여 뇌의 특정 부분에 간접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ADHD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ADHD의 일부 증상이 뇌의 특정 회로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HD 환자에서 주의력과 자기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성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자극을 통해 이러한 뇌 부위의 활동성을 조절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합니다. 표적 부위의 정확성 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와 빈도로 자극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기 효과와 안전성 장기적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리적 고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 승인 이러한 기술들은 각국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칩을 이용한 ADHD 치료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이 방법이 ADHD 치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 약물 치료, 행동 치료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ADHD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각 개인의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는 물론 행동 치료, 신경 피드백, 신경 자극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을 직접 측정하고 조절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ADHD 치료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ADHD와 관련된 노르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신경 전달 물질로만 복잡한 뇌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잘 안다면 스스로를 스트레스나 유해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